대선 전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대선에 꼭 돼야 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국민연금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9일 누가 당선되든 차기 정부의 핵심 화두가 될 것이고요.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저의 유일한 노후대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점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연수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어떤 것들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국민들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들을 연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의 영역이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들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 국민연금개혁을 포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회정책연구기관으로 계속 꼽히고 있고요. 국민들이 일상에 정말 아주 가깝게 영향을 끼치는 사안들에 대해서 시장의 논리가 아닌 정부와 또 공동체의 입장에서 연구를 하시는 기관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여러 자료들 사회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겠고 언론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를 하고 계시는 최연수 실장과 함께 국민연금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선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국민연금이 이번 대선에서 꼭 다뤄져야 하는 거 맞죠? 네.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고요. 오늘 오전에도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공정연금개혁 대토론회를 발빠르게 준비해서 이미 참석했다가 오는 길인데요. 연금개혁 논의가 꼭 필요한 것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이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다가올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적자 상태인 공무원이나 군인 등 특수지격연금도 관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노수 독보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OECD에서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노인빈곤율이 42%대로 가장 높고 OECD 평균보다도 3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높이는 부분은 선후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고려가 돼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앞서서 택배노동자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연금의 사각지대에 계신 많은 특고나 프리랜서분들 또 자영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연금제도 안으로 포괄하도록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출범하자마자 바로 다뤄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 2007년도에 참여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한 이후에 15년 동안 미세한 조정이나 지원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2018년도에 재정재해산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안이 4가지 마련됐었는데요. 당시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 또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정부가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지금 대선에 국민연금이 꼭 다뤄져야 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첫 번째는 지속가능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노후소득 보장으로 사실 국민연금이 너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실 모두가 국민연금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국민연금 테두리 안으로 우리가 모시고 올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국민연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대선 후보들의 관련 공약과 또 후보들 간의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마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충분했으면 제가 안 모셨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 단일화로 후보를 사퇴했지만 안철수 전 후보는 좀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개혁을 누구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내셨잖아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기억할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3차 토론회가 지난 2일 날 있었는데 사회정책 분야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연금을 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선관위에서 집중 토론 주제로 연금을 선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들 간의 주도권 토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이번 대선 전에 사실은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이슈가 연금개혁이다. 그리고 공약집을 보더라도 사실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한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방향성 정도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필요성이 이렇게 높은데도 2007년 이후에 전진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토론이 안 된 건 이유가 있긴 있는 거죠? 일단은 국민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현실적인 상황들이 너무나 다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연금개혁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특히 선거 국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당 중에 사실 아주 구체적인 안을 제안했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진보의 금기를 깼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정의당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안들을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이제 국민연금 상태를 좀 짧게라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90년대생은 이제 노인이 되면 못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맞습니까? 사실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이런 방식의 접근은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단순한 방식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놓고 개혁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공포 마케팅에다가 세대 갈등론을 결합시켜서 좀 이슈화시키는 데는 성공하신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의 근거는 정부가 2018년도에 발표했던 재정 재계산 결과에 42년도부터 이제 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57년도가 되면 기금이 완전히 이제 제로가 된다. 고갈된다. 고갈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 당시의 결과를 다시 한번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을 해보니까 한 2년 정도 앞당겨질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출산율도 더 많이 낮아졌고 여러 가지 상황들 고려했을 때 2055년이 되면 고갈될 거다라고 하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055년도에 65세가 돼서 연금 수급 개시가 되는 90년생은 이제 기금이 고갈되다 보니까 못 받는다. 이제 이런 헤드라인을 뽑아낸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설령 이것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 사례처럼 국민연금은 부가 방식으로 전환해서 유지가 될 수는 있는데 다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또 부가 방식으로 전환될 때 굉장히 큰 보험료를 그 당시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90년대생은 못 받는다라는 건 단순히 세대 갈등론을 넘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개혁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받을 수는 있다. 이건 맞죠. 그런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너무 많은 부담을 질 것이고 또 받는 사람도 그때 물가에 대비 너무 적게 받다 보면 노인 민곤율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지금 우리가 구조적인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사실 민간보험에 드는 것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국가 지급 보장에 대한 부분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특수지역연금 같은 경우에는 적자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왜 명시 안 해줬어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실효성이 있냐 없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뭐하러 명시하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어쨌든 지급 보장이라는 게 책임성 측면에서 부담을 명문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개혁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일한 노후 대책이란 말이에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국가가. 열심히 지금 세금 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되든 하긴 할까요?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더 이상 해피하실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가 되지 않았고 그냥 공약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라는 정도가 좀 공통적이고 국민연금 말고 기초연금이 있는데 기초연금 수준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또 10만 원 인상하겠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사실은 도입 이후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번 정부에서는 30만 원, 또 다음 정부에서는 40만 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당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 정부도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연금개혁에 대한 공약이 제시가 되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지키지 못한 꼴이 된 거고요. 그때도 어떤 약속을 제시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비슷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재정재계산을 통해서 국민연금개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은 제시가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 재정재계산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인 안까지 만들었는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실제 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실패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다음 정부에 될 거다라고 믿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는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연금개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 당장 내년에 있는 재정재계산 실제 준비 작업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들 그리고 실제 국민들이 연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각 특수지격연금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전망과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들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추진이 된다면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언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되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누가 되든 일단 출범하자마자 연금개혁위원회 구성하고 또 재정산출하는 조직을 좀 재정비해서 이 문제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거 이주적 관련 공부하면서 각 후보들이 어떤 안을 내놨나 구체적으로 봤는데 이재명 후보는 연금개혁위원회 구성하고 2023년 연금개혁안 마련하겠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 설치하고 사회적 합의 아래 연금개혁 추진하겠다라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진짜 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부안에 안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그 네 가지 안이었죠? 그 안도 지금 선택을 못하고 그럼 그 안은 지금 다 폐기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전히 지금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기존에 제시됐던 안들로 많이 이야기들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5년 전과 다르게 2023년도에 발표하는 재정재계산 결과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변화된 부분을 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놓고 또 그동안에 나왔던 다양한 개혁 방안들 또 우리 사회에 좀 전반적으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바뀐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다양한 대안들이 나올 것 같고요. 연금개혁 백가쟁명이라고 어떤 언론사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연금개혁에 대한 연구나 논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도 개개인마다 다 생각들이 다르고 또 국민들도 경제활동 상황이라든지 또 본인들이 처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하면 입장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줄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지가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개혁이 당장 확인해야 되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니까 저는 아까 지적하신 문제 중에 노인빈곤율이 심각하고 국민연금으로도 커버 안 되는 노인빈곤율을 좀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 강화해야 한다. 그 부분 되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후보들도 대선 후보들도 여기에는 동의하는 거죠. 기초연금 강화는 각 당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노인이 1인 기준으로 30만 원인데 이것을 40만 원까지 올리겠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을 거치면서 지금 10만 원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기초연금도 연금 재정 못지않게 우리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올해만 해도 한 15조 원 정도의 단일 사회보장 제도로서는 사실 재정규모가 거의 가장 큰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인상하고 또 인상하면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속에서 국민연금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기초연금이 노숙 보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 보장 제도의 핵심 역할을 해왔고 거기에 플러스 기초연금까지 생기면서 그러나 두텁다고 아직 말하기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42%대로 거의 비교가 불가능한 OECD 국가 내에서 1위고요.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확대해왔지만 이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국민연금이 아직까지 재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지금 현 세대 노인들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가입하기 시작한 지가 1988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럴만한 기회가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해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세대들 그리고 앞으로 노인이 될 청년 세대들은 이미 국민연금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숙 보장에 대한 불안과 또 낮은 수준의 보장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재정 문제가 같이 결합돼 있다는 것은 연금개혁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네. 우리 실장님께서는 관련 연구 많이 해오셨으니까 그럼 전문가로서 국민연금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개혁의 논의의 출발점은 아무래도 지속가능성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07년도 개혁 당시에 명목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굉장히 낮췄고요.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포괄성을 좀 더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뒷받침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걸 추진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아직 좀 완벽하게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질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는 기간을 늘리고 그를 통해서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는 기초연금 인상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리가 1998년도에 확정된 월 9%의 연금보험료율을 24년 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올리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 제시하고 또 기존의 연금개혁안에 나왔던 것처럼 한 3 내지 4% 정도의 일정 정도의 보험료율을 높이면서 국민들이 보험료율을 높인 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더 가지고 노소득 보장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성 측면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제도를 바꿀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자금 운용의 가장 기본은 신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정말 깨끗한 출발 없이는 개혁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부모님이 다 연료하시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부모님한테 저보다 더 효자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정말 체감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가 잘 경청해서 누가 되든지 이 부분에 대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되든지 그분께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 이건 꼭 정말 해결해 주셔야 된다. 국민연금계와 한 번 더 말씀 주시겠어요? 3월 9일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오늘 이제 사전투표 시작됐는데요. 3월 9일 지나면 이제 누군가는 한 분이 되시겠죠. 저는 인수위 때부터 사실 인수위 때 국정과제를 기획하고 설계하는데 그 안에 조금은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돼야만 국민들이 다음 정부는 국민연금개혁은 무조건 추진하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인수위에서 그 작업을 좀 먼저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단순히 그냥 연금개혁의 논의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현 세대 노인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앞으로 노인이 될 청년 세대를 포괄해서 누구든지 노후에는 국가가 일정 부분에 소득보장을 책임져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만이 아니고 또 기초연금만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들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연금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를 하면서 노후수득보장 측면 그리고 국민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포괄성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연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국세청이 통합징수하는 문제라든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또 소득 중심의 전국민 사회보험에서 국민연금 역시도 소득활동을 하는 분들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이 낮은 분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드림으로써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이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증세한다고 하고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면 사실 싫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또 기업이 또 절반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또 한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우리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세금을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들은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들께서는 사실 사회보험료 납부라든지 또 소득세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부는 사실은 여기에 부응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이 낮은 분들 또 불안정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보험료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또 기업들 중에서도 영세한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보험료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되고요. 사실 이제 정규근로자들 같은 경우 그리고 연금 많이 받으시는 특수지격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연간 한 5조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지격연금 적자 보전에도 수조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작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정당국에서도 이러한 사회보험료 가입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투자가 미래에 어떻게 보면 노인빈곤으로 인해서 국가가 떠안아야 되는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방안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선 꼭직점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최연수 실장과 함께했어요.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